춤과 음악에 미쳐있던 나 YDG 함께 미쳤던 친구들을 소개하지 잠자던 춤의 DNA를 깨워준 이창훈 내 음악 열정에 불 질러준 박준헌 오늘 다시 한 번 놀아볼까까까 인왕산 덜퍽 바위 너희 언제 왔었어? 난 지금 되게 오랜만에 20년 됐지? 20년 만에 처음이라고? 그렇지 화사하다 여기서 춤을 막 춤을 추고 있으면 송훈이가 왔지? 내가 아마 이렇게 1, 2, 3, 4 이렇게 보고 있었지? 말을 걸까 말까 껴달라고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을 거야 마음을 먹고 나도 가르쳐줘 너 그렇게 했다고? 아니야 내가 내가 이렇게 안 했어 아니야 서태주와 아이들의 그거 알 야 같이 할래? 왜 그래? 야 소주가 왔어 빠바빠 가자 빠바빠빠 빠바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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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예예예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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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우리 다 추고 나서 어? 얘 출 줄 안 해? 이런 눈빛 있지 어? 어? 그래 가 그래 우리 종종 여기서 틀고 놀자 그래 가 같이 교실로 흩어졌다 약속 안 하고 와 있으면 누구 항상 와 있고 연습하고 있고 이랬어 연습실이었지 너 보여줘 나는 네 게 아니라 몰라 참기가 뭐 너무 좋아 ino 아 아 하 나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제 날치 Canno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